열린민주당과 합당을 공식화하면서 실무단 뛰었어요.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내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들을 딱 그립이 센 특공대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외연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공식화된 겁니까? 저 사진은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 마치 회의라고 찍은 것처럼 나오지만 민주당 쪽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합당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고 그러고 나서도 당은 따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민주당은.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합당을 요구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논의가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최근에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제 저녁에 아마 송영길 대표가 최강욱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 같고 진짜 공식화된 거네. 오늘 아침 10시에 합당 실무기구를 띄우겠다. 라고 해서 단장을 누가 만든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 만들겠다라고 제안이 공식적으로 선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고요. 저희도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나면 가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 최고위 논의사항을 통해서 이 논의를 할지 말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혜 열린민주당 대변인께 아주 힘찬 박수 그리고 응원 보내주십시오. 힘내시라고 큰 역할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저는 받아 적는 받아쓰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라 그러지 마시고. 잘 받아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